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강사 김종욱입니다 지난 9월 4일이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세계사 문제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좀 어렵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료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죠 예를 들면 지난 수능 동아시아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해서 뭔가 문제를 풀 때 좀 난해하게 풀었다 좀 어렵게 풀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쌤의 말을 들자면 글밥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밥? 그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총평에서 보시고 우리는 바로 해설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1번 문제 자 문명사가 나왔죠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금, 은 등으로 만들어진 이 유물들은 소수 지배층만이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생했다 아 그렇구나 그치?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의 우루체크 우루체크 우루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신구나 장신을 만들기 위해 이곳의 지배층은 금, 은 등을 다른 문명권에서 수입하기도 했다 이런 기금 속 수유는 문명권 간의 교역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흥 은사자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자의 서가 나왔죠 이거는 이집트 문명 설마 은사자 보고 사자의 서라고 하면 안 돼 그 사자 아니야 이건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다음 2번 파르테눈 신전을 건립했다 이거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3번 태음역과 육신진법 정답은 여기죠 3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하나파든 계획 두시는 인더스 문명 즉 인도 문명 보시고요 5번 저물치 내용을 값고리 기록했다 중국 문명 이렇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해설해야 돼? 응 할 거야 잘 봐 제가 자료를 따로 갖고 와서 이렇게 다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해설강이 되게 길 건데 1번 문제 자료 어떻게 갖고 올까 하다가 제가 그냥 제 교재를 갖고 왔습니다 교과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 것 같아서 그냥 종합한 거야 잘 봐 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제시문에 나왔죠 비옥한 초소다지대 여기 이렇게 그죠? 다음 수메르인 아카데인 아무르인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 이름이 나왔다 그죠? 해서 우르라는 뜻이 나왔죠 우르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우르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유물 이게 사진 자료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우르 기억하세요 여기 있네요 우르 우르 그래서 아카데인 아무르인 아무르파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르인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고 하무라비 왕이 있었고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그지? 자 개방적 지형 때문에 현세적인 세계관이다 지구라트가 있었다 태음령 유시진법 이게 2번의 정답이었습니다 쇠기문자 전투판도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돼서 지도 플러스 주요 도시 반드시 기억합니다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만큼 실수하지 않게끔 한 번쯤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 갑니다 문제 2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중국사가 나왔는데 정답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고요 금연대사가 나왔거든요 읽어볼게 자 다구수경지에 베이징 주대 영국 공사가 긴급정보를 받습니다 텐진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 등으로 원정군이 구성되고요 기차를 타고 베이징 방면으로 출전했대 어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베이징 방면으로 출전했대요 그치? 출전했대요 다음 라워파역에서는 가운동 가담자들에 의해서 파괴된 아 이 가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파괴된 기차설로 기차설로가 파괴되었구나 느낌이 좀 오지 느낌 좀 오지 않아요? 랑팡역 교전이 발생했네 가운동에 가담자들이 시신해서 모든 외국인에게는 죽음을 나라에는 평온을 이러면서 막 구호를 되게 뭐라고 해 음 과격하게 이렇게 썼나봐요 그런 천 종이랑 천이 발견됐대 랑팡역에서 철도가 다시 파괴 아 철도가 또 파괴되었네 그죠? 부상지를 끼고 귀환했네 아니 봐봐 이거 뭐야 아 의화전 운동이구나 볼 수 있죠? 왜 배외세력 외세 꺼져 외세 꺼져 외국인들에 대해서 죽음을 야 외국인 싹 다 죽여버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철도 파괴했네요 철도 파괴 또 모두 파괴 교회 파괴 외국인 혐오 범죄 외국인에 대해서 나가 그럼 의화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술구리쇼라는 건데 키워드만 가지고 먼저 볼까 일단 첫 번째 어떤 지역에서 출발했다? 산둥에서 어디까지 갔다? 배진까지 갔다 어떤 단 어떤 조직이 운영되었다? 의화단 의화단은 백년교 계통이죠 기억하시고 다음 이들이 내겨던 슬로건이 뭐라고? 부청면양 청나라를 도와서 양놈들을 멸하자 양놈들이 꺼져 요거죠 그치?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해놓고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맨 마지막에 백년교 계통의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이게 의화단입니다 그치? 백년교 얘기 좀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그...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이렇게 골랐다면 백년교랑 관련해 자, 체크합시다 저랑 수업하신 분들 알아요 제가 수업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하죠 백년교는 교육까지 딱 3번 나옵니다 이건 동아시아사 세계사 공통이야 딱 3번 첫 번째 원말 나라가 망할 때 많이 나오거든 원말 홍건적인 한 두 번째 청말 청말 이제 백년교도의 난 백년교의 난 그리고 개항기 때 요 때입니다 요 때 의화단 운동 이렇게 딱 3번 밖에 안 나와요 원말 홍건적인 한 청말 백년교도의 난 그리고 여기는 의화단 운동 요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볼게요 난징을 점령하였다 뭔가 난징을 점령했다고 하니까 뭘 기억하니? 뭐가 떠오르니? 태평천국 운동 2번 천두쇼 등이 주도하였다 신문화 운동이 되겠죠 3번 입헌군지를 주장했다 변법자강운동 변자운동 4번 철도 구교화 조치에 반발했다 이게 신의혁명입니다 여기 지금 철도 철로선 철로 파괴 나오니까 요기 이제 눈에 아름다운 걸었다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의화단 운동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해놓고 나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잘 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와요 얘들아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관련된 기초 문제를 싹 다 긁어옵니다 올해 봤던 5월달 평가 모의고사야 아 평가가 아니라 5월 모의고사야 볼게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이 단체의 단어는 부적을 소지하고 주문을 외우면 서양의 대포와 탁론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의화권이라고 하는 무술을 연마하면 왜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뭐하니 중국에 가면 기체조하는 그 무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외우면 총원을 피해갈 수 있대 쇽쇽쇽쇽쇽쇽쇽쇽쇽 피할 수 있대 그게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서양세력의 배초 아 서양세력 배초 외세 꺼져 산동일대에서 봉개했네요 산동 기억하세요 산동에서 봉개하였다 부청머량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었다고 그치? 그리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요 외국인들을 공격했고요 철도와 전선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는 객심 키워드 다 나왔네 무슨 운동이야 의화단 운동이야 그럼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뭔데? 8개국 연합군이 들어와서 베이징에 주둔하는 계기가 8개국 연합군에서 진압되었고 계기가 되었다 무슨 조약으로? 신축 조약으로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또 볼까요? 또 봅시다 자 2014학년도 9평입니다 작년 9평이에요 올해 9평에 지금 의화단 운동 나왔잖아 작년 9평이야 자 밑조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립시다 짜르는 봉기를 일으킨 반란 세력을 진압하여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문으로 군대를 보냈대요 영국 프랑스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었다 아 러시아잖아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무거운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독일도 나왔네요 독일 제국주의 세력이 침탈당한 산둥성 에서 시작된 이 봉기 아 산둥에서 시작됐구나 화북 일대로 확산돼서 수도의 외국 공사관 등을 공격했습니다 외국 공사관을 공격했네 내가 물어봐야지 그 당시 수도가 어딘데? 청나라 베이징 그럼 베이징에 지금 외국 공사관이 들어와 있네요 청나라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이 설치가 되고 외국 공... 뭐라고 해? 공사들이 거기서 주재할 수 있게끔 해줬던 그 조약이 뭐야? 그렇지 신축 조약이지 끄덕였다 엎드려 끄덕인 사람 엎드리세요 끄덕이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끄덕이자고 자 무슨 얘기야? 외국 공사관이 설치가 됐고 외교관이 주재할 수 있어 무슨 조약이야? 그렇지 텐진 베이징 조약이잖아 그럼 베이징 조약 쓸게요 베이징 조약은 1860년이고 이 조약 이후에 외국 공사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왜 유럽인들과 유럽 문명을 공격하는가? 겉으로는 크리스톡의 확산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이익을 침탈하는 유럽의 자본가들을 그들이 어찌 중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크리스톡의 확산을 상징하는 교회를 파괴한 거고요 그들의 이익을 침탈하려는 유럽의 자본가들 그게 뭐야? 철도 그 당시 철도가 깔리면 그 나라가 망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파괴, 철도 파괴가 들어갔던 의의화단 운동입니다 이 의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까요? 여기 써있네요 백령교 교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생겨드렸던 어머나 작년 9평과 올해 9평의 정답이 똑같네 그치? 백령교 교통 그래서 이거를 기출문제를 잘 풀면서 정리만 키워드로 잘 하셔도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그 전에 있었던 7월달 겁니다 7월달 거 자주 나오죠? 자,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래요 청은 신축조약에 따라서 아니, 신축조약 나왔네 1901년 신축조약은 왜 체결했게? 그렇지 의의화단 운동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또 봐봐 확인해보는 거야 자국민 1인당 한 양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을 열강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천만 명이 있다는 거지 이는 산둥일대 체크 산둥일대에서 부청렬양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이 봉기는 의의화단 운동 그치? 이래서 곳곳에 교회가 파괴됐네요 외국인들을 살해됐네요 그죠? 징발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청은 일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 4%의 이자를 적용해서 1902년부터 1940년까지 완전히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럼 의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신축조약의 내용이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답은 4번 됐지? 의의화단 운동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도 살짝만 보고 갈까요? 자 개혁운동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해지자 중국 민중들이 반외세 감정이 더욱더 커지는 거야 반외감정 배외감정이 되게 심한 거죠 외세를 배척하는 거 그러한 가운데 산둥성에서 백령교 계통의 비밀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됩니다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 부청멸양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외국인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외국인과 교회 공격 그 다음 베이징을 점령한 후에 청정부의 지원 아래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간을 습격했었죠 이에 따라서 영국, 일본 등의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했고요 의화단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신축 안녕 자 신축조약을 시작했으니 이걸 베이징 의정서라고 하더라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 물론이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었다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네요 그죠? 플러스 해당 교과서에 이런 이미지도 나와야 되나 이런 이미지도 같이 나와 자금성에 입성하는 연합군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었던 의화단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트라아, 헝가리제국 일본의 8개국 연합군에게 쉽게 패배하였다 그죠? 이 의화단 이거 봐보세요 그대로 올라가잖아? 쭉 올라가면 의화단은 의화권이란 비밀결사에서 유래했는데 권법, 봉술, 도수를 중심으로 육체를 단련하면서 종교활동을 겸한단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여기 의화단과 관련된 자료도 있어야 되나 봐봐 의화단의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운동이래 의화단이 철도를 파괴하는 모습이 나와있어 그치? 자 신이 봐봐 의화단 선전물이야 신이 의화단을 돕는 까닭은 도깨비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여국까지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서 청의 평화를 축하하자 이렇게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의화단이구나 의화단 운동은 처음에는 반크리스트교 운동으로 출발해서 부청머량의 반제국주 운동으로 발전했대요 의화단은 외국인과 교회를 습격했고요 철도 전신을 파괴했고요 석유램프 성량 등 외국 제품을 불태웠대요 서태우는 잘 봐 크게 확대된 의화단 세력을 믿고 이들을 이용해서 열강을 몰아내고자 열강에 선전포고 하였다 이거 내가 수업시간을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서 막 봉기 일어나서 달 다 꺼져 청나라를 둬서 양농도 몰아내자 막 일어나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이 있는데 공급받고 이러니까 청나라 정보한테 뭐라고 하니 야 뭐해 빨리 진압해 야 청나라 빨리 진압하라고 그럼 청나라의 서태우가 어 알았다 해 조금만 기다리라 진압할 거라 그래 딱 봤더니 부청머량이네 청나라를 도와주기 때 괜찮잖아 더 더 더 더 더 해봐 더 더 더 아 빨리 진압하라 어어 아 진압할 거야 아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라 해 조금만 기다리라 해 더 더 더 더 아 기다려봐 더 더 더 더 무리가 커졌어 또 사람들이 있어 하고 선전포고 했다가 뜨들어 맞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개국 연애권이 들어온 거야 요게 의의 바다로 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